제목 따라 원하는 대로예요. 편한 여행인 것 같아요. 나만 힘든 거예요? 프로그램 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, 급기훈련으로. 저는 게임 좋아하는데. 좋아요. 룰도 모르면서 해야지. 하지 마. 저는 현지 로컬 맛집입니다. 주소나 봐. 한 시간은 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준비가 안 되는데. 너무 무서워. 우리는 원하는 대로 여행을 했을 뿐이야. 제목 따라 원하는 대로예요. 편한 여행인 것 같아요. 나만 힘든 거예요? 프로그램 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, 급기훈련으로. 저는 게임 좋아하는데. 좋아요. 룰도 모르면서 해야지. 하지 마. 여러분, 저. 그리고 저는 현지 로컬 맛집입니다. 주소나 봐. 한 시간은 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준비가 안 되는데. 우리는 원하는 대로 여행을 했을 뿐이야. 우리는 원하는 대로 여행을 했을 뿐이야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